충청남도가 1998년 문을 닫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금융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도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도는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악요과로 지역금융경제 낙후와 자금 역외 유출 등을 꼽았습니다. 한편 충청권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은 1997년 발생한 IMF 구제금융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이듬해 6월 퇴출됐습니다.